야야야 너 이 패션 꼬라지가 이게 뭐냐? 야 이 티에 이 모자가 어울리냐 인마? 야 니가 이런 걸 지적한다고? 야 쥐는? 야 이게 어울리냐? 여기에 백팩이 어울려? 야 백팩이라니? 나 지금 족개 입고 있는 거야 막걸리 한잔 하고 가 김씨 그래 전화기 한잔 하자고 내가 살게 오늘은 뭘 김씨가 사 내가 살게? 내가 살게 돈도 없으면서 김씨 거지잖아 있는 사람이 사는 거야 그래 오늘 얼마 있어? 야 나 8천원 밖에 없네 나 2천원인데? 6천원이나 더 맞네? 김씨가 사 아 야 나 출출했는데 뭐 먹을 거 없냐? 야 나 저 소시지 주면 안 돼? 아 걷올라 걷네 야 이거 하나 먹어 오케이 맛있겠다 이거 쓰레니티가 어디냐? 저 껍데기 그 빨간 순 놔줘 네? 놔줘 놔줘 그냥 놔줘 빨간 거요? 네 놔줘 놔줘 이거 갖고 가서 뭐 하시게요? 이거 저기 치실로 쓸 거예요 지난주 먹었던 괴기가 여기다 이게 뭐야? 에이 이렇게 고기 구경하네 재밌는 거 많아? 잠깐만 지금 저기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니요? 네 그래 저 코미디빅 좀 틀어봐 오 코빅도 아세요? 내가 저기 코미디빅 팬이요 코미디빅에서 저 김국주가 난 그렇게 웃기더라고 아 진짜 이국주예요? 김국주가 저기 무대에 나와서 두 놈을 달고 나오는데 저기 김국주가 거짓말하면 옆 놈들이 여기를 요러가 치더라고 요러가 한 번은 김국주가 저기 카페에서 치마 입고 다리 꼬고 앉았는데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쳐다봐요 하니까 또 두 놈이 야 어르신도 그 남자들이 이국주 다리 쳐다보는 게 웃기다는 걸 아시네요 아니지 김국주가 다리가 꼬아진다는 게 웃긴 거지 아 뭐 웃음 포인트가 다르지 야 야 야 너 미팅 갔다 온 얘기 좀 해줘 봐 어떻게 했어 야 안 그래도 이번엔 난리도 아니었어 야 그 여자애가 자기는 등치 큰 애가 좋다는 거야 내 배 보면서 귀엽다고 난리였다니까 야 이 그린나이트지? 그건 셀룰라이트지 이씨 무슨 셀룰라이트요 아이 고구만요 이씨 듣겄어 배 너무 고프지 않냐? 그러니까 치킨 얘기하는 것 같아 배가 고픈데 야 우리 냉동만두하고 컵밥 돌려먹자 야 야 야 야 니들은 저기 밥을 해먹어야지 왜 이런 걸 힌스턴트 이런 걸 먹니? 아휴 어르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밥을 해먹어요 전자렌즈면 한 끼 뚝딱인데 아이고 아이고 이 놈들아 말하는 꼴 하지마 말하는 꼴 이 놈들아 시골에 널리게 다 반찬이여 어? 파트에서 고축탕 한꺼번에 쌈자 치고 아이고 아이고 고만요 이 폐범 자식들아 아주 고만요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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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촌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너는 진정한 거지 햄버거 배달 왔습니다 야 너 이 장으로 갈 거야 맥 딜리버리 시키신 거예요? 왜 마신 거야 형이 왜 마신 거야 형이 왜 마신 거야 형이 왜 마신 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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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타 판타 어? 판타 시원한 거 하나 갖고 와봐 아 예 그럼 저 판타 파인마트니까 에이 그걸 내가 제일 좋아해 그거 갖고 와 그럼 나 파인마트밖에 안 먹을 자식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헌터 파인 땡큐 앤 유 파인 땡큐 앤 유 월 아임 프롬 아임 프롬 한경더 아니 헌터 사단 무슨 영어를 하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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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병철 영어교실이 대단하네 그냥 나오네 파인하니까 땡큐가 바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여기로 올게 아 이거 가져가셔야죠 아유 아유 이거 사러 왔 거야 내 정신 좀 봐 아이 손 냈지 내가 안 내셨어요 뭐야 아유 아유 야 요즘에 그냥 내가 굳이 깜빡깜빡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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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얼마 전에 집이 우중총 해가지고 그냥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했는데 그랬잖아 알고 보니까 다음 달에 이사가야 되겠더라고 아유 깜빡했구나 아유 아유 김씨도 그려? 어? 나는 저기 책 좀 보려고 그때 눈이 안 보여갖고 앵정을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글을 모르더라고 이 신의 글이요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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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과소를 잡으라며 어마어마 아유 깜빡깜빡해 아유 아유 요즘에는 너무 건조해 러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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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뭐야 러샨 요런 거 하나 사비고 가서 쫙 발라주면 아주 좋다고 자네들도 이거 피부 관리해야 돼 자식들아 딱 발라가지고 기분 좋게 요렇게 딱 발라주면 이게 아주 피부도 좋다고 이거 개기름 나오는 거 봐 얼굴에서 요런 거 빨빨 닦아줘야 돼 이거라 아유 이게 아 건조해 러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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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럴 때는 환자길때 자식이 피부 관리 잘해야 된다고 아유 자식이 이렇게 발라주면 어때 아유 개기름이 이렇게 나와 아유 다 짜져야지 아유 이거 다 쓴 거 같은데 이거 로샨 아유 또 하나 사 와야겠다 아 물씨 로샨을 몇 번 바르는 거여? 내가 기억이 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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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나 어휴 내가 올리브영 VRP인 이유를 이제야 찾았다 어휴 네트 아 저기 맞아 내가 접자 전화했었잖아 어 왜 이거 내가 접자 산 건데 어 그래 나한테 옷이 너무 커 어 디자인은 이쁜데 이거 물씨가 맞으면은 내가 싸게 줄게 아 진짜로? 아 뭐 이거 봐야겠다 아유 고마워 한 번 봐봐 아 이거 깔 부터가 맘에 안 들어 내가 그거 이쁜데 고구마 고구마 내가 싸게 살 생각이 있구만 이거 문씨 거여 내 거야? 어 기억이 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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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참 아유 내 거야 그게 명품이야 명품 아유 그래? 내 친구 뽕식이 알지 그 친구가 명품 수집 아주 싸놓고 산다고 그랬거든 아 그래요? 그 입생로랑 거 있다고 하던데 입생로랑? 엄청 비싼 거야 내가 딱 얘기해갖고 하나씩 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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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 얼른 전화해봐 전화해봐 한테나 뽕 꺼 어? 어? 엘로 뽕식? 어? 마이 프렌트? 그 너 자식아 너 그 뭐 그 아주 많다고 입생로랑 많다고 했지? 아이 그 입생로랑인지 그거 있다고 했잖아 어? 입생로랑 어? 어? 이가 센 노랗다고? 금리 아닐까 그게? 어? 꾸롱내가 올라와 그 썩은 거야? 임플란트 주찬? 아니 이가 센 노란 거를 입생로랑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? 그랬나 봐 어? 왜 왜 문 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나네!